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람 많이 분다. 바람 많이 부는데 약간 봄 날씨 같아요. 오늘은 해피 버스테이 투미!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지금 마시러 가는 길이에요. 호텔 가기 전에 헤르 백화점에 들려서 생일 선물도 사려고요. 조금 이따 만나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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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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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그 유명한 헤롯 백화점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망가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크리스마스 완전 영국이다 여기는 야자나무가 있어 저희가 애프터눈티스에 예약한 프랭클린 호텔에 왔습니다 프랭클린은 미국 대통령 이름인데 예쁜 지역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예약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랑 장식들이 좀 되어있어요 크리스마스 라이트랑 장식들이 좀 되어있어요 크리스마스 This is the entrance? 크리스마스 Thank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315 Afternoon tea Yeah We're a little bit early 여기 프랭클린 호텔에 Afternoon tea 먹으려고 왔는데 호텔이 무슨 힐튼 호텔이나 Four Seasons처럼 규모가 엄청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약간 로컬 호텔 중에 유명한 데래요 여기가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고풍스럽고 예뻐요 Afternoon tea가 이렇게 Alice in Wonderland 띠이어서 메뉴판도 이렇게 예쁘고 너무 귀엽다 언제나처럼 스파클링 워터를 한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과일에 왠지만 좆은 교류 아마도 맛있다 맛있다 워어우 토끼랑 그 카드 모양 있고 밑에도 보면 하트 모양의 앨리스 뭐 찍혀있고 여기 밑에는 샌드위치 여기는 크랩미트랑 디저트 잼, 스콘 저 위에는 저 크림이지? 코티드 크림 클로티드 크림 아 클로티드 크림이래요 그 다음에 포린티 티파트 되게 뻔한 맛인데 맛있어 딸기 좋습니다 아까 레즈비어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코멩그레이브 음 석류 비트 안에 여기 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게맛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게 베트가 되게 맛있다 말랑말랑하다 여기 안에 게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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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여기 마요네즈 게맛살 돼 있는 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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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 케임브리지에서 먹은 스콘은 스콘이 아니었네요 완전 촉촉하고 부드럽고 완전 촉촉하고 부드럽고 스타벅스 쿠폰에서 버터 맛을 좀 빼시면 돼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생일이라고 이렇게 스페셜한 스페셜한 초콜릿 준비해 주셨어요 예쁘다 예쁘게 먹겠습니다 저희가 애프터눈티를 먹다 먹다 다 못 먹어서 제일 위에 있던 귀여운 컵케이크를 남겼는데 이 박스에 담아서 이 뚜껑을 닫으면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뭉개지거든요 어머 이사 때를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눕혔더니 벌써 저기 보라 색깔 데코가 떨어졌어요 닫지마 어떻게 안 닫았어 닫아 제일 위에 것만 뜯어가서 밑에다 놔 어떡해? 이 귀를? 아니 그 전체 토끼를 웃기지 말고 얘도 왜 떼어 과연 집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지 과연 집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지 이 아이들은 티를 먹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그거 조금조금하게 생겼는데 진짜 양이 많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집에 가는 쪽에 있는 지하철역 쪽으로 좀 걸어가려고요 지금 배 불러서 걸어가다가 이거 뭐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게 보여서 찍어봅니다 오 저기 안에도 뭐가 있네 그렴팍이라니까 아 그렴팍이랍니다 그렴팍이 트럭스틱공원 아 그린! 그린파크 잠깐만 오! 그래서 이게 그린인가? 왔또 그린파크 스테이션 그린파크 스테이션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 아침에 enters admit 그린 팬 이 아 peine 아니 현재 오신 security